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css를 공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css를 우리가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이 웹사이트 또 웹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적으로 꾸며주는 것 그게 이제 css의 기본적인 어떤 용도인데요. 이 웹이라는 것이 워낙에 많은 개발자들이 있고 워낙에 중요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이 웹 바깥쪽에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소위 모바일 개발을 한다고 해도 그 모바일 앱 안에서 동작하는 여러가지 그 ui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웹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html, css, javascript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데스크탑에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이 웹을 웹 기술을 사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아, css를 할 줄 알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 atom이라고 하는 에디터가 있습니다. atom이라는 이 github에서 만든 에디터인데요. 이 에디터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해커블 텍스트 에디터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커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디터를 사용자가 해킹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나쁜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튜닝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바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atom이라는 에디터가 갖고 있는 해커블한 특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atom 에디터 자체가 html, css, javascript와 같은 기술을 중심으로 만든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만든 수업 중에 이렇게 atom 에디터에 대한 수업을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 atom이다 atom이라고 하는 에디터의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 atom을 이제 설치를 해놨고요.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 atom 에디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비슷하게 생긴 걸로 이제 sublime 텍스트랑 상당히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 이 atom 에디터는 특이하게도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UI들이 대부분 뭐죠? 그 html, css, javascript과 같은 웹 기술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을 좀 해보면 자, 이 atom의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view라는 것에 developer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서브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toggle developer tools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개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크롬 브라우저 한번 띄워볼게요.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오른쪽 클릭하고 요소 검사를 하면 튀어나오는 요렇게 생긴 화면과 어때요? 완전히 똑같죠? 똑같은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atom이 이 구글 크롬 이라는 이 브라우저를 만든 그 기반에 있는 기술 오픈소스로 되어있는 그 기반에 있는 기술 위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글 크롬 브라우저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개발자 도구 역시도 구글 크롬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이 개발자 도구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그 이 홈페이지에다가 링크를 걸어놓긴 하겠지만 제가 만든 크롬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을 보시면 그 크롬 개발자 도구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여기 있는 각각의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탐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독보기를 누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놓고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여기 있는 5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5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구글 그 개발자 도구인 여기에서는 바로 이 html 코드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html 코드에 적용되어 있는 css 효과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아톰이라고 하는 이 에디터의 화면상에 나오는 요소들이 요런 부분 있잖아요. 요런 거 위에 있는 요런 부분 운영체제에 딸려 있는 저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다 html, css, javascript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것의 ui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기에다가 직접 그 스타일을 변경해서 속성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적당한 위치에서 더블클릭을 해보시면 아니 그냥 클릭만 해도 되네요. 자 요렇게 탭을 누르면 탭키를 누르면 요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컬러를 제가 yllow 옐로우로 주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html 코드에 해당되는 이 50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옐로우에 영향을 받아서 노란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우리가 원한다면 실시간으로 여기 있는 디자인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디자인을 바꿔놓게 되면 이 에디터를 껐다 키면 우리가 바꾼 디자인은 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요렇게 변경시킨 것은 실제로 그 영구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실행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만 그 변경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디터를 껐다 키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디자인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냐면 자 이 파일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아 오픈 유어 스타일 시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저것을 누르면 요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이 화면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 아톰 에디터의 그 시각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튜닝 할 수 있는 예 고런 그 파일을 열은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의 내용을 여러분이 수정을 하시면 그 수정된 내용이 각각의 아톰 에디터의 HTML 엘리먼트에 적용되면서 디자인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파일의 확장자가 style.less에요. css가 아니고 자 less와 css는 같은 거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less는 css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좀 더 개선한 예 그런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요 주소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이 less라고 하는 그 그 css의 이 개선된 버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 있으니까요 그거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냥 css를 쓰는 느낌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현재 여러분이랑 저랑은 좀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변경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기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없으면 그냥 이렇게 쓰세요. .tree-view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여기 있는 요거는 뭐냐면 앞에 .으로 시작하니까 클래스 이름이 tree-view인 element를 가리키는 선택자죠.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개발자 도구를 한번 켜보면 자 요게 뭘 의미하냐면 자 요기 옆에 보시면 파일들의 목록이 나오는 항목 보이시죠? 그거를 제가 선택하니까 요기는 ol 태그가 바로 저 파일 목록이 나오는 리스트의 그 element인데 그 element의 내용을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 클래스가 tree-view죠. 그 얘기는 뭔가요? 여기 있는 .-tree-view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요것을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요기에다가 CSS 효과를 지정을 하면 바로 이 에디터의 요 사이드바에 디자인을 변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 UI에서 이 사이드바에 있는 저 텍스트가 너무 작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걸 이렇게 선택해서 요 텍스트를 선택하고 거기에서 가장 깊이 들어 있는 텍스트를 선택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 클래스 이름이 네임이 들어 있네요. 그쵸? 그럼 우리는 저 네임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텍스트의 크기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tree-view 밑에 하위에 있는 네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 그 엘리먼트에 예 우리가 font-size를 1.2-em으로 바꾸면 요렇게 em은 이제 크기의 단위죠? 요렇게 5로 바꾸고 저장하면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컬러를 어 레드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그 에디터의 그 디자인이나 요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css를 익히게 되면 단지 우리가 웹이라고 생각했던 것 뿐만 아니라 웹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도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하면 뭐 저도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디자인을 변경해서 이 자신이 만든 테마를 만들고 그 테마를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 배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요렇게 해서 제가 그 css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 자신의 어떤 생활에서 좀 더 어 삶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이 css의 효용을 한번 드러내 보는 수업을 했는데요. 뭐 그래봐야 결국에는 개발과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또 이 웹기술이 꼭 웹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서 제가 수업을 만들어 봤습니다.